제가 표현한 장미꽃인데 이게 도마도 소스입니다. 가능하죠? 자 그러면 그런때는 어떻게냐? 도마도 소스를 끓여서 지금 일부러 입체감 있게 하려고 안걸렀는데 걸러서 젤라틴을 약간 먹을 수 있게끔 젤라틴을 먹는건지 알죠? 콜라겐이니까 붙이는거에요. 붙여서 틀을 해서 이렇게 찍었죠? 이거를 이런식으로 붙여줍니다. 이해가나? 네. 이렇게 해서 계속 넣어주면 이런 형태가 되는거에요. 그럼 이거를 빼서 놓으면 되는거에요. 그러면 이용해서 이렇게 다른 모양을 낼수도 있겠죠? 자유자재로 수별모양 뭐 인형모양 가만내서 너무 재미있어요. 해보니까 무한대의 창작력이 가능하다. 가능하죠? 멋지죠? 자 요거 이제 끝. 끝! 끝! 끝!